내쉬와 성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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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직업은 개그맨이고요. 성민 씨의 직업은 개그지입니다. 전하, 알려주시옵소서, 전하. 너희 닥치지 못할까? 영모를 꾀한 죄. 죽어마땅하다. 여봐라, 당장 이장의 목을 쳐라. 전하, 동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라. 연기 괜찮았어요? 잘해. 잘해. 우리가 이렇게 오늘 분장을 다 했으니까. 금은보아만 딱 훔쳐갖고 나오면 되는 거야. 아무 전쟁 같은 거 일으키지 말자고. 알았지? 그래, 그래. 나 좀 봤는데요. 이왕 칼을 보았으면 끝까지 가서 피를 봐야 되지 않겄어? 뭔 피를 봐? 양장필. 안 집어라, 이 자식이. 양장필 거기서 왜 봐, 인마. 초반부터 먹는 걸 꺼내고 앉아있어, 이거. 장난은 여기까지. 너 어디서 보던 건데 뭐지, 이게? 그 왕을 잘 알아야 우리가 쳐들어가지 않겠어. 그렇지. 그 왕의 얼굴에 점이 있다고. 왕의 얼굴에 점이 있어? 야, 뭔 점이 있어? 중화반점. 중화반점이 있는 왕이 어디 있어, 인마. 점... 안 집어라, 이 자식아.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따 먹을 거야, 이따 먹을 거야. 야, 너 다 먹어. 먹어. 먹어 치죠, 인마. 아유, 이런 놈이랑 내가 뭐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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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인마. 앗, 뜨거, 뜨거. 앗, 뜨거, 뜨거. 너 때문에 내 입이 불란다, 불란다. 앗, 뜨거. 이 자식 장난치고 앉아 있어. 여보. 험지, 험지차. 험지, 험지차. 험지, 험지차. 첫사랑은 험지차, 험지차. 험지, 험지차. 여보는 험지차. 아니,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집에 있으라 했더니 왜 나았어? 여보, 나는 왕이 가니까 중전이 따라가야죠. 육전 아니야? 응. 여보, 여보. 여보. 아이, 그것도 왜 그런 또 반응을 그렇게... 뭐 그런 말을 해, 여보. 난 여보한테 잘 보이려고 관리하는 여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원 앤 투 앤 쓰리 앤브. 하나, 둘, 셋, 넷. 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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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단 말이야. 이거, 이거. 깡소주 먹었어? 아니, 깡소주는... 이거, 이거. 나는 이거. 깡소주는... 깡소주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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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이 맛에 산다. 어머,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브리스키, 나비, 쌀이, 원 사다 줘야 돼. 요거, 엄마는 애교인. 아니, 뭘 하다 온 건지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뭐야, 이게. 답답하네. 에어로비. 아이고. 에어로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나... 돌아줬어. 다시는 몸매 관리한다고 말하지 않을 테야. 당신한테 이런 얘기까지 알려고 했는데 당신은 맨날 늦게 다니고 길을 못 찾아. 어? 뭔 길이요? 내 마음속으로 오는 길. 여기 아니야, 여기. 이리 와요. 그 길, 고속도로 1태야. 어머, 바보야. 어? 왜 또 그 누가 그 해? 이 전쟁에서 내가 형수를 꼭 지켜주리라. 어떻게 지킬 줄 알아? 어떻게 해요? 저기 저 끌이었다. 군만 두두두두두. 물만 두두두두두두. 어머, 위험해요. 내가 지켜줄 테야.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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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살았어. 전쟁이 끝나면 살아갑시다. 뜨겁게. 뜨겁게? 아, 뜨겁, 뜨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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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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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자꾸 옆에서 춤을 추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진짜. 야, 이제 다 됐지? 가만히 있어봐. 야, 우리 아들 녀석 어디 갔어? 오늘 저녁으로 이상한 거 온 거 아니야, 이거? 어? 야, 너 오늘 저기 넷이로 위장하기로 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넷이! 어, 이게 얼굴에 넷이를 한 거네? 넷이! 이 자식 그네시가 안 나, 그네시야? 위장을 할 거면 똑바로 하는 거 아니야, 넷이로. 했어! 했어? 뭘 했는데? 아악! 헐! 아악! 넷이! 뭔데, 인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뭐야? 넷이! 이거 확. 그네시야, 그네시야? 이걸 확 진짜 장난치고 앉아있어. 팔에 뭐야, 옆에 있는 거 이거? 넷이! 안 집어넣어, 인마!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인마? 성민 씨! 너는 뭔데? 넷이! 넷이와 성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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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직업은 개그맨이고요! 성민 씨의 직업은 개그지입니다! 넷이와 성민 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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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의 힘이 뭐. 다시 한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너 때문에 내 가슴 불난다 울라. 너 한번 두시게 맞아야 돼? 왜 이렇게 장난을 쳐, 이거. 오늘 중요한 작전이 있는 날이에요. 장난치지 말았어? 알겠습니다. 우리 사또가 들어올 거야. 얼마나 맛있냐. 감사합니다, 형. 전하, 일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 쉬옵니까, 전하. 네가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얘기를 다 듣고 왔다. 황래 씨. 네, 전하. 저자의 목을 치게. 너는 가서 칼을 가져오느라. 전하, 전하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잘못됐사옵니다, 전하.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난 지금 목숨이야. 이걸 자식아 뭐하는 데 썸마, 이거를. 돈까스와 스테이크. 돈까스와 스테이크. 돈까스와 스테이크. 돈까스와 스테이크. 뭐 할 말이야, 안 집어넣어. 한 명이 안 웃네. 나 웃었어. 나 웃었어. 나 웃었어. 황래 씨. 넷이. 너는 가서 빨리 칼을 가져오라고 내가 몇 번이든지. 칼 몰라, 칼. 큰 칼 있잖아, 큰 칼. 칼을 갖고 와. 큰 칼. 넷이. 전체 바보같은 동작. 너는 이제 지금 목숨이야. 남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어? 뭐야, 이 사람은? 마이 네임 이스 칼. 칼이다, 칼. 칼이다. 칼이 왔어. 미쳤다. 칼. 칼. 칼이야. 이게 맞아? 그럼. 안 들어가면 칼이 큰 칼이야. 들어가 빨리. 전하. 임금이시면 그 옥새를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옥새는 내 오늘 놓고 왔네. 그래? 네, 이놈들. 임금이 옥새가 없다니. 야, 이놈들은 속았구나. 모조리 다 죽여라. 이놈이. 야, 이놈이. 빨리 가서 칼을 갖고 와. 빨리 칼을 갖고 오라고, 자식이. 알겠습니다. 이놈들을 천천히 죽여주면. 안 된다. 잠깐만 기다려라. 아빠. 가져왔어? 가져왔어? 가져왔어. 뭐야, 이게? 육칼. 육칼을 왜 갖고 와, 자식아. 앗뜨거. 앗뜨거, 앗뜨거, 앗뜨거. 너 때문에 내 가슴 불난다 불난. 너는 왜 안 추는 거야? 앗뜨거. 앗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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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뜨거. 너 때문에 내 가슴 불난다 불난. 뭘 앗뜨거. 아유, 이제. 뭐, 뭐, 별 일들 없는 거지? 형님! 큰일 났습니다요. 뭐야? 지금 관군에게 우리 요새가 발각되었다고 합니다요. 뭐? 아유, 큰일 났. 아무래도 우리 거처를 옮겨야 될 것 같아. 어디 뭐 좋은 데 없어? 형님! 내가 그럴 줄 알고 장소를 잘 받았어. 그래? 이게 그리 먹을 테니까 잘 보고 따로 오시면 돼요. 어디로 옮기면 되는 거야? 이곳에서 내려가면 산이 두 개가 보일 것이요. 앞산 그리고 뒷산 이렇게 있지. 이곳에는 물이 이렇게 얼어. 수풀이 많지. 이렇게 되면 버거가 되는데 그럴 때 깨짱. 깨짱. 햄버거 아니야. 아니야, 햄버거 아니야, 이봐. 깨짱. 이 자식. 햄버거 아니야, 이 자식. 어디서 간다는 거야, 설명을 제대로 해 봐, 이봐. 이 산의 특징이 돌산이요. 아주 산색하고 맞지. 이 돌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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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참깨산이 이렇게 짱. 햄버거 아니야, 이 자식. 왜 이래 지금 봐, 이거.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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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그래서 이곳을 눈을 질끗갖고 투각하게 되면 다시 산이 두 개가 나오. 이렇게 이렇게 산맥도 두 개. 산맥도 두 개. 뭐 해 봐, 이 자식아. 왜 이렇게 햄버거 차려오라고 앉아있어, 이거. 그 옆에 산이 하나 더 있잖아, 인마. 아무도 몰라. 맞아, 맞아. 하나의 산이 더 있지. 이렇게 세 개의 산이고. 그럼 우리는 이곳으로 숨을지, 이곳으로 숨을지, 이곳으로 숨을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 아, 버거 왕이다, 왕. 버거 왕이다, 왕. 왕의 깨짱, 깨짱, 깨짱. 사줘서 사달라. 사달라. 뭘 사줘, 이 자식아. 이걸 사달라. 안 치워? 치워, 인마. 뭐 하는 거야, 이거. 뭘 사줘, 인마. 아, 햄버거. 나는 햄버거입니다. 나는 햄버거입니다. 나는 햄버거입니다. 사달라, 나는 햄버거입니다. 뭐 해, 이 자식아. 햄버거 같은 소리하고. 우리 윈시 씨가 지금 발각됐대잖아, 지금. 빨리 옮겨야 될 거 아니야? 내 아내 오면 빨리 가서 옮기자고, 알았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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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쳐. 여보. 키에 비해 발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여보. 여보, 300이요, 300. 300? 300? 아니, 그리고 뭘 하고 왔길래 이렇게 됐어? 여보, 나 이제 도시 여자예요. 범죄도시 아니야? 이거 마동석 같아. 어머, 여보, 한 거 꾸몄는데 세상에 나한테 마동석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으면 이렇게 딱 해서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여보. 아니, 뭘 하다 온 거야? 여보, 나 여보한테 예뻐 보일라고 열심히 이렇게 딱. 원. 투. 스리 앤 포 앤 파이브. 지나가는 사람 헤드락 걸었어? 아니요, 헤드락은 이거. 남는 이거. 헤드락은 이거. 친한 적이야, 친한 적이야. 친한 적이야, 친한 적이야. 웃어, 웃어, 웃어. 아하하하. 아, 뭘 하고 온 거야. 그럼 제대로 얘기해야 할 거고. 아니, 그러니까 여보, 이렇게 자세를 끄찍하자. 원 앤, 투 앤. 스리 앤 포. 아, 이거. 진작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술상 없은 거 아니야? 술상은 이렇게 없는 거. 나는 이거, 이거. 술상은.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야, 여보. 우리 이혼하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이러지 않아서 또 느껴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이게 왜 이래. 이거 왜 또 근육이 튀어나와요, 여보. 아니, 왜 근육이 자꾸 한 곳으로 가? 여보, 나 배이 글려놨어. 모르겠다, 진짜. 여보. 아니, 그래서 뭘 하고 왔다는 건지. 아니, 운동, 운동. 나 근력운동하는 여성. 그렇게 운동한 거야. 여보, 아무것도 모르면서. 바보. 더 이상 관리하는 여성이 되지 않을 테야. 이제 어떡해. 나는 당신이 1g이라도 빠지는 게 싫어요. 당신 자체를 사랑한다고. 이리 와. 여보. 이게 뭐야, 이게. 나는 햄버갑니다. 나는 햄버갑니다. 아이고, 진짜. 다 달라. 다 달라. 가만있어 봐. 오늘 며칠이야? 오늘 우리 아들 제대하는 날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 일단 아들이 제대하면 아들을 데리고 같이 도망가자고, 알았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어? 와! 야. 사나이. 너무 멋진 사나이. 야, 멋진 사나이다. 야, 너희. 이리로 안 와! 야, 인마! 아니, 얘 뭐하는 놈이야, 이거. 김혁, 아, 쟤! 아우, 야, 숨... 놔! 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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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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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말을 알아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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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쓰레기 새끼야, 아는 뭐야? 아닙니다! 기본차 심사, 인성 쓰레기 새끼야! 놔!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돌아버리겠네. 야, 제대를 했으면 아빠한테 와가지고 딱 멋있게 딱 인사를 딱 해야 될 거 아니야? IL-성! 그래도 잘하네? 그런데 짧게 해, 짧게 해. 칠-성! 바꾸기 시작이네, 이거. I-A-I-L-MISSING-YOU I-A-I-L-MISSING-YOU 뭐야, 갑자기, 그럼? 희-성! 이 자식이 뭐 하는 게, 성 하지 마, 이 자식아! 뭐 자꾸 성성거리고 앉아있어야지, 듣기 싫어, 끝내, 이제 자식. 알아서! 뭘 알아서, 그, 아, 인마! 어머! 오! 이 자식이 뭘 초먹고 갑자기 틀음을 해, 이거! 칠-성- 하지 마, 인마! 당신도 좀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지금이야. 뭐야, 이거는. 김보성. 하지 마, 좀. 신발 좀 시원해, 좀. 내가 저기 니디랑 얘기하느니 내가 동네 소랑 얘기하는 게 낫겠다, 동네 소랑. 소가 갑자기 어디서 왔어? 황! 하지 말라고. 어머, 어머, 세상에. 내가 정말 니들만 보여, 내가 이걸 보여야 해. 이게 문빈께. 조인성! 미친 거야? 정신이 나간 거야? 너는 조인성이 그냥 조야. 아빠는 조된 거야. 야, 내가 네 아빠야. 아빤 거야? 나이만 먹은 거야? 그럼 네가 날 낳은 거야? 그럼 네가 부모인 거야? 고마운 거야? 효자야, 효자야. 나 효자 될 거야? 재미없어, 하지 마.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재미없는 거 네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월급 도둑인 거야? 이놈들! 아니, 벌써 저들어왔어. 아니, 일어나서 하면서. 이건 뭐야, 이거. 신발을 얹어놨어. 당신 때문에 걸리까지 하자. 왜 이렇게 발이 큰 거야, 이거. 죽을래! 네가 보기만 했다고! 아빠. 아빠, 칼 맞은 거야? 어딜 맞았는데 피가 안 나는 거야? 아빠. 여길 맞은 거야? 아빠. 아, 이런 개자식들. 아빠.